강천웅 부님 지금 뭐 하세요 들깨 심습니다 아니 엊그저께 여기가 감자밭 이었는데 또 심어야죠 비가 왔습니다 아 이모작 하시네 감자 캐고 감자 캔밭에 들깨 심는 거에요 와 들깨를 아주 쉽게 심으시네 네 하고 싶으시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들깨는 언제 수확하는 거에요 잘 익었을 때 수확합니다 아 잘 익었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 예 10월달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11월 초에 수확하겠죠 아 이게 들깨 수확하면 너무 재밌는데 여기는 강촌농부님의 텃밭입니다 대추가 왕대추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감자를 심고요 그 다음에 감자를 캐고 난 자리에 들깨를 심어서 들깨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촌 4년차 구요 예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가 먹을 것은 거의 다 자급자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식생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서 먹는 것은 고기하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 그 정도만 구입을 하고요 거의 텃밭에서 조달이 다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도시 음식이 그리웠는데 이제는 그냥 시골 식단으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특히 저희는 들깨 농사를 많이 줘서요 생들기름을 짭니다 생들그림을 짜서 냉동실에다가 보관해 놓고 저희가 두고두고 먹습니다 그래서 생들기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들깨도 밥할 때도 넣고 전부칠 때도 넣고 생들깨를 여기저기 넣어서 오메가3를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들깨는 한 가마 정도를 수확을 하는데요 예 거의 다 저희가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강촌농부님이 저희 두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비오는 날 우비를 입고 들깨를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촌의 묘미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4년 전에 내려올 때는 아 어떻게 이 넓은 땅을 다 농사를 할까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강촌농부님이 아주 수월하게 자라고 있고요 예 저희는 새벽형 인간이라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농사를 하고요 그 후로는 저희 부부의 여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그다지 힘든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촌농부의 귀촌 생활은 너무 행복한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강촌농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